개그맨 김준호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합니다. 나 혼자 산다 관계자는 김준호가 박나라의 추천으로 무지개 라이브 친구 특집에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무지개 라이브 친구 특집에는 전현무의 추천으로 배우 이수경이 출연한 바 있는데요. 두 번째 친구 특집에는 김준호가 출연해 기러기 남편의 삶을 보여줄 예정입니다. 한편 김준호가 출연하는 나 혼자 산다는 오는 9일 방송될 예정입니다.